일단 첫번째 공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유틸리티는 아무래도 7번 아이언보다 길기 때문에 왼쪽에 놔야 한다라는 거를 알곤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 분이시거나 내가 유틸리티를 이제 막 처음 잡으신 분들은 7번 아이언 위치 혹은 트러블 나이에서는 7번 아이언 위치 공을 중앙에다 놓고 스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길어진 클럽을 잡았을 때 좀 거북할 수 있어요. 7번 아이언으로만 연습을 하다가 조금 길어지고 해도 또 조금 큰 거 잡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가운데 놓고 일단 임팩트만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이제 나는 중급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급자지만 난 중급자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어드레스 정말 체크해보셔야 되는 게 중앙보다 공 하나 자 여기가 중앙이면 중앙보다 공 하나 왼쪽에 공을 놓으라고 해서 공을 놨어요. 그런데 중앙보다 왼쪽에 공을 놓고 이렇게 딱 서서 쳐야 되는데요. 이게 왠지 유틸리티인데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나고 불안하신 분들은 원래는 이 명치 있죠. 명치 부분이 위에서 보면 명치 부분이 딱 가운데 딱 놓게 되면 지금 공보다 우측이에요. 헤드가. 그렇죠? 이렇게 놓게 되고 손은 공 위에 딱 놔서 이런 어드레스. 왼쪽 가슴이 공을 바라보는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돌아서요. 나는 왼쪽에다 공을 놨다고 생각하고 스탠스를 서지만 정작 이 명치는요. 공을 칠 때 공을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그러면 나의 스탠스가 가르치는 방향이랑 내 어깨가 가르치는 방향이랑 이제 안 맞아요. 그리고 공은 왼쪽에 놓으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놨고 나는 가운데 놨고 나는 이게 왼쪽에 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치게 되면 어깨가 먼저 덮여가서 방향성도 좋지 않고 공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유티를 굉장히 쉽게 띄우는데 나는 왜 쉽게 안 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명치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명치보다 공 위치가 왼쪽인지 아니면 명치에서 가운데 내 명치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체 하체가 싱크가 맞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요. 이렇게 우측 어깨가 먼저 가면서 공이 굉장히 낮게 깔려갑니다. 잘 맞았다고 해도 공이 굉장히 낮게 깔려가고 만약에 내가 오르막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오르막 언덕에 맞아서 제대로 또 나가지도 않죠. 그래서 나는 명치는 공 우측을 바라보게 왼쪽 가슴이 공을 바라보게 하고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이 좀 쉽게 떠요. 확실히 뜨네요. 아까보다는 좀 많이 쉽게 뜨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요. 오르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에다가 공을 놓고 그냥 헤드만 떨궈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헤드만 떨궈주면 자연스럽게 공이 떠서 나가고 방향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공과 나의 위치를 그대로 놓고 섰는데 클럽 패드 정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이 제가 봤을 때 스윙도 괜찮고 어드레스도 괜찮은데 공이 유독 안 뜨는 분들 가서 이렇게 봤더니 클럽 패드가 많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클럽 패드가 이 밑에 부분 보면 이 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놔야 하는데 항상 보시면 이 헤드 있죠? 헤드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일자로 놓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보다 더 엎어서. 지금 보시면 왼쪽 게 올바른 정렬이고요. 우측 게 잘못된 정렬인데 우측으로 놓고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헤드를 덮게 되는 게 왼쪽처럼 헤드의 페이스면이 보이게 되면 뭔가 열려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많은 분들이 저렇게 돼 있으면 헤드가 자꾸 열려있대요. 그런데 이게 열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헤드 열어놓고 치는 것 같아요. 나 탑불 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공 칠 때는 느끼지 못하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연습장 가면 매트 옆에 이렇게 선 있잖아요. 선으로 가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죠. 선으로 가서 클럽 패드를 맞춰놓고 어드레스를 해보면 내가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는 게 바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백스윙으로 올라가 볼 텐데 정렬이 다 됐어요. 정렬이 다 됐는데 제가 아까 김영주 프로 레슨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손목을 쓰면서 돌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손목을 쓰면서 돌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돼요. 그죠? 손목을 쓰지 않게 그대로 잡은 대로 백스윙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손목을 써서 올리게 되면 저도 공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스피드가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목을 써서 백스윙을 하면 우측 어깨가 이렇게 먼저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붙이기는 이렇게는 못 붙이겠고 이렇게 붙이면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백스윙을 하고 나서 올라간 길 지금 보셨죠? 네. 올라간 길. 올라간 길보다 뒤로 내려와야 돼요. 뒤로. 뒤로. 혹은 올라간 길로 내려오면 좋아요. 그런데 올라간 길보다 앞으로 내려오면 아웃빙 계도가 될 거고요. 헤드가 굉장히 닫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내려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플랜으로 백스윙 갔죠? 뒤로 내려온다. 뒤로. 하나. 둘. 그리고 그냥 연습해서 이렇게 툭 맞춰보시는 거예요. 진짜 전혀 쉽겠죠. 이래도 공이 맞아 나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서 뒤로 올라간 길보다 뒤나 아니면 올라간 길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간 길로 내려올 때 이때 팔꿈치가 나의 골반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돌지 않고 지금은 천천히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골반 치세요. 골반을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안으로 느낌이 들 때 여기서 치고 팔을 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샷을 보여드리면 올라간 길보다 밖으로 내려와 볼게요. 이거 보세요. 공이 뜨지 않죠? 네. 뜨지 않고 아 뱀샷 했어. 공이 굴러가. 이런 샷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 길보다 뒤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뒤로.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교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죠? 심을 교정할 때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나 아마 이렇게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간 길보다 뒤로. 뒤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면 보다 공이 쉽게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